영등포구 영등포구가 구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합니다. 구정생활 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 개선 방안, 구정운영의 능률화 및 예산 절감 방안, 구세입 증대 방안 또는 기타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연중 모집합니다. 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반기별 심의를 통해 선정된 제안에 대해선 구청장 표창과 함께 부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여구민은 아이디어 관련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 효과 등을 작성해 구청 홈페이지 또는 기획예산과로 우편,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